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영킴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로 또 가볼까요?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의 매수가격 22만원이고요. 20%입니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16만 4천원까지 시장 급락과 함께 8월 5일에 내려갔다가 반등이 그대로 나왔었죠. 그런데 시장 또 내려가면서 울렸던 거 고스란히 다 뱉었습니다. 또 그때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리노공업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리노공업입니다. 반등 잘 나오고 있다가 또 그대로 내려가 버리니까 기운이 빠지네요. 리노공업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맨 오른쪽 여기 지금 3가지 지수를 제가 지금 띄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거래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추세 지지 맥점. 주봉의 이제 120주 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래 꼬리. 이걸 또 순간적으로 깰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우선은 현재는 그 지지 맥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선 초반이에요. 700선 초반. 여기는 지금 매물 공백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맥점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보시면 오늘도 거래가 없죠. 거래소도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밀었다가 다시 터닝 나올 수 있는 급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KRX 반도체 업종 지수입니다. KRX 반도체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 저점을 지금 이탈했죠. 어제까지 지지했다가 오늘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꼬리 구항까지 밀었는데 제가 봐서는 좀 심하죠.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인들 지금 어제 오늘 선물 때리는 것도 없습니다. 전체 코스피 매도 금액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의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하고. 어제는 하이닉스 좀 매수했습니다마는. 선물 매도할 게 없으니까 지수를 더 압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눌러버리죠. 물론 미국 시장 반도체 엔비디아도 빠졌습니다마는. 그때 하드레도 좀 심하죠. 인위적으로 좀 누르는 감이 좀 없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번에 KRX 반도체에서 빠진 거 보십시오. 빠졌다가 50% 반등 들어오고 다시 한 번 대밀었는데. 제가 지난 8월 5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예전 매수다. 현재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번 달에 거래를 보십시오. 거래도 없이 그냥 지난달 5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얼봉에 60개월 선까지 툭 밀어버리죠. 지난달에 아래 꼴이 길다 보니까 이 아래 꼴도 뭐라고 했습니까? 갭입니다. 갭. 그래서 그 갭을 지금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반도체도 좀 반등이 들어올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니노공업이 대표 종목이니까 일단 지수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니노공업도 일단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단지 반도체도 반등은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약간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겁니다. 월봉에 니노공업도 일단 지지맥점이죠. 지난달에 아래 꼴이 길고 나서 전체 아래 꼴이의 거의 한 90%를 맺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아래 꼴이 주시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번 달은 힘들 것 같고요. 만약 이번 달에 한번 올려가지고 매수가 정도 주게 되면 일단 거기서는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 만약 이번 달에 추석 9월 말까지 또 반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무조건 반등이 들어올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금은 목표 주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 우선은 1차 매수가 언저리입니다. 22만 원, 23만 원 거기에 맥점이거든요. 그 반등 줄 때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격이 빨리 찾아오면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상세하게 또 경우에 나눠서 말씀을 또 해 주셨거든요.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슬슬 이 정도면 매수 구간이 다가왔다는 점도 같이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